칼치조림, 맛보세요 아니 말라, 솜씨가 아닌데 아닙니다 오늘 웃음 맛있습니다 냄새가 한 50분 정도 들어갔는데 전기 좀 켜주세요 불 전기세주 준아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팬분 집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칼치로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 아침에 아침을 먹고싶습니다 예 집에서 제가 밥을 먹으려다가 집에서 밥을 먹으려다가 지금 밥을 안먹고 저, 저 안 드세요? 아니요 화면을 왜 너가 보고 와 화면을 안 말라 안녕하세요 부부 회원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왜 덜어놓다가 감기 덜어내? 그렇죠? 그것도 하다가 감기는 안 돼 안는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맛있게 잘 먹네 한 개만 갔습니다 짜장라면 아, 그럽니다. 나도 담배를 피운다니 안되면 그거 먹고 낚시하면서 열받으면 담배 피야 이거니까 담배 피우면 내가 스무스를 안하고 한가봐 줄게 맛있게 맛있는 거 많이 열어서 내가 미안하다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고춧가루 아 진짜 갈치찌개가 여러분들 진짜 끝내준다 진짜 맛있어 갈치가 부드럽고 진짜 갈치가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칼찌개가 크나이도 누굴 것 같은데 우리가 시장에서 칼찌개 사는거는 보통 보면은 좀 다른 뭐 수입장 이런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살이 좀 이렇게 칼칫조림이라든지 한단이라면은 살이 좀 단단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4지 정도 4지 5지 정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한 4지 정도 이렇게 되면은 숟가락으로 싹 당기면은 이렇게 숟가락으로 당기면 그대로 뜨먹으면 됩니다 그냥 먹고 싶네요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맛있지 이제 바로 맛있게 밥이 소가 안 되면 밥을 먹으면 그냥 밥을 먹으면 송정병이 그 수도도 있어요 밥도 더 해요 밥은 맛있게 밥은 맛있다 밥은 안 먹으면 고마워 밥은 밥을 안 사주면 한 대결에 제한줄서 맛있고 저가 가셨어요 한 대결에 거치고 뵙고 나도 가 끈적이네요 됐어 끈적이지만 그냥 한 해만해 맛있게 살고 가자면 다른 거 필요 없구 이제 그래, 스ımıza 사진 먹고 한거지 고춧가루 아 진짜 맛있으세요 여러분도 제가 고기는 같이 해도 많이 먹었지만 뭐 쫄김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로 쇠김도 많이 해먹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해먹었거든요 네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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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면 이거도 더 커. 옆에 새댁이 오자마자 새댁이 잘 잡아. 오면 여오면 올라와 그러니까 잘 잡아. 아랫분에는 꼬마 이것도 죽도고 죽도고 먹고 있는 곳에서. 아랫분에는 꼬마 또 감성도 잡았다. 반을 한 개짜리 사가지고. 한 개짜리 안 쓰고. 그 쥐쥐 가져가서 아예 쥐쥐 먹어. 쥐쥐 쥐쥐. 쥐쥐쥐. 그 가도 그렇게 고기 대신에 욕심이 없거든. 내가 그런 식으로. 아. 박수를 해야 된다. 담배 찍었다고. 백봉으로 가면 돼. 백봉으로. 집에 또 가져갈 때는. 먹고 싶을 때는 가져가는데. 그냥. 한번. 한번 더 사면 뭐. 세번째. 네번째. 쥐쥐쥐쥐쥐쥐쥐쥐쥐쥐쥐. 쥐쥐쥐쥐쥐쥐쥐쥐. 낚은 애는. 맛도와주는. 미도으로. 낚시를 많이 가져주게 때문에. 여기가 뜨가십니까. 네. 안 드시고 있으시겠어요. 저는 아까. 조금 전에. 저를 하면서. 술이 소파에. 미숫다를. 고춧가루 투하 machen What the go I do we 살이.. 살이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. 조금 조금씩 이래 먹었다가.. 사실은 원래 그렇다. 살 테이터 끓다가.. 저는 깜짝이는 두 번 해줘서.. 다 숨은 게 쉽게 무섭다. 살이 엄청나요. 살이 더 넓어. 살이 더 넓어. 살이요? 네. 그렇지. 그 담배는 잘했는데 맞으려면 모르겠다. 나 저번에 해보고 괜찮지. 응. 옛날에 꽁초 있잖아요. 꽁초 전에 담배주도.. 꿀개도 한치 좀 줘야겠는데.. 눈이 아파서 죽겠네. 그렇지요. 응. 아 옛날에 그.. 태교하고 협동으로 해야 잡지. 응. 옛날에 그 우리 칼.. 저거.. 한치 얼마나 크드나. 동사센터가 가고 하니.. 시끄무셨네. 내 기기 쏘라꼬 내.. 이렇게.. 약을 또 밀기놨다. 막이 치아가 모르는거 아이가. 그치. 응. 고기 좀 많이 가져와서. 그냥 넣고 다 많이 가져오시네. 약을 좀 편하니까. 더 맛있다는거 할까. 응. 맛있다. 맛있다. 내가 요리해도 맛있어요. 냄새가 한 50도. 응. 이렇게. 저랑 해놔도. 조림을 해놔도 이렇게. 조림을 해놔도 이렇게. 조림을 내가 해도 맛있어. 맛있지 아저씨. 진짜 맛있어. 응. 내가. 내가. 내가 하는게 아니고. 맛있다니까. 조선장님 맛있으니까. 이 조림이 맛있니까. 자. 자. 시청자분들.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방송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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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뵙겠습니다. 바이. 안녕. 다음방송에.